자신들만의 독특한 사걸로 이 무대에 섰습니다 취직클럽 나는 나 이번주 4위 왜 내가 아는 저 많은 사람은 사랑의 과거에 있는 걸까 좋았었던 일 더 많았을텐데 감추려 하는 이유는 뭘까 이유가 항상 내가 걸 밝혀왔는데 그게 싫었던 난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들도 내 기억 세겐 좋은 느낌으로 남아있어 언제나 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어 내 경험에 대해 내가 사랑을 했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 왜 내가 아는 저 많은 사람은 사랑의 과거에 있는 걸까 좋아했었던 일도 많았을텐데 감추려 하는 이유는 뭘까 이유는 뭘까 이유는 뭘까 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어 내 경험에 대해 내가 사랑을 했던 모든 사람들을 사랑의 과거에 있는 걸까 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어 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어 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어 내 경험에 대해 내 경험에 대해 내가 사랑을 했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 내 경험에 대해 내 경험에 대해 내가 사랑을 했던 모든 사람들의 서로 구이 없ектив수 있어 내가 제가 사랑을ardan